죽음 앞에서 반증자 박흥신 목사 1. 보금을 전하면 온갖 세상에 쌍욕이란 쌍욕을 다하는 매우 무섭고 거친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몰래 우리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분이 불행하게도 중병에 걸린 후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에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보금을 전해야 하는데 다들 무서워가지 않겠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인생 마지막 매우 귀한 기회가 사라져버리면 안된다는 마음에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강하게 그분에게 거듭 마지막 보금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거친 숨소리를 삼키면서 드디어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고백하고는 십자가 주님 옆에 있던 사람처럼 마지막 순간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 또 한 분의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 온 가족이 모인 가운데 저를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집에 도착하니 모든 가족을 밖으로 울리고는 저하만 있고 싶다고 하고는 둘이만 있게 되자 제 앞에서 모든 인생에 숨겨왔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폐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죄와 은밀한 죄까지 다 제 앞에서 고백하고는 주님의 보열로 용서해달라고 하고는 생명을 마쳤습니다. 3. 또 한 분의 우리 교회 장모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오신 분이셨는데 돌아가는 순간 그분의 영이 열리며 천국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천국의 상황을 모든 분들에게 실황 중개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성도남들이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 또 한 분의 영락교회 장모님이 계십니다. 오후에 기념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우렁차게 기도하신 후 점심도 뷔페로 가득 많이 드시고 저녁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5.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 중에 기도하시다가 그 모습 그대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힘들게 사셨지만 빵을 만들어 팔면서 그 어려운 당시 빵을 판 돈으로 건축 헌금을 들이셨던 분이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교회에 빵의 냄새가 진동하는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6. 저의 외할머니는 저와 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순간 예수님이 할머니에게 환상 중에 흰색 마포를 입으시고 나타나 마지막 권면을 하시고는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7. 저희 동네에 저희가 잘 아는 키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 화투를 치다가 돌아가셨는데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손을 펴보니 겨우 검정색 흑사리를 한 장을 붙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8. 제 밑에 대학생 출신의 이등병 저의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9. 부대에서 코브라 공격형 헬기 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사격장 주변 민가를 헐어야 하기에 그날 오전 착출되었는데 노동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졸병은 민가의 벽을 해머로 치다가 벽이 무너지면서 그날 오전 압사하여 숨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시신을 사단으로 옮긴 후 2미터 바로 뒤에 시신을 안치해놓고는 혼자 늦은 밤까지 혼자 보초를 섰습니다. 그때부터 죽음이란 무엇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9. 건강한 아이였는데 새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교인 가정의 5살 어린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다니던 일. 10. 오토바이 사고로 비참하게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나의 귀한 외삼촌. 11. 그리고 함께 늘 신앙을 나누며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하루 만에 티코 차량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 12.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목욕 후 냉수로 샤워하시다가 돌아가신 국어선생님. 13. 뇌연모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우리 반 친구. 14. 식사도 가끔 같이 하며 매우 성품도 좋고 권장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회사에 충격적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지인과 오열하는 가족들. 15. 어렸던 내 앞에서 강물로 뛰어든 어느 아줌마. 16. 지인의 자살. 17. 미스코리아같이 너무 아름다웠던 친척 누나의 강제 결혼 후 자살. 17. 그동안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 앞에서 짐리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슬픔을 같이 했습니다. 18. 우리는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죽음을 직면하고 살고 있기에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 그리고 진정 회계를 통해 보혈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다고 다시금 다짐합니다. 19.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가장 비극적이라 생각됩니다. 19. 예수님의 천둥과 같았던 첫번 설교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20.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직면할수록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21. 예수님의 천둥과 같으신 것은 빈곤의 천둥을 Throwing out aора 21. 예수님의 천둥을 위해 놀고 싶습니다. 21. 예수님의 천둥을quent한 하루 after the end,